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들이 받았던 특례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각 부처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공직 경력 특례가 폐지됩니다. 최재형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례 특혜를 모두 폐지하라고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해당하는 전문자격시험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15종입니다.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 부여받거나 시험 과목 면제를 받는 등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세무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관 부처들과 제도 개선 협의를 이미 끝냈다며 내년 6월까지 부처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 마련 등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이 면제받은 과목의 과량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공무원의 공직 경력 특례가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권익위는 추가로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성범죄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또 퇴임한 공무원이 자격증을 획득해도 전 소속 기관에서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화라고 주문했습니다. 권익위는 청년 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 SBS 최재형입니다.